수학은 증명 가능한 영역을 다룹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증명 가능한 영역 밖의 세계, 그러니까 증명 불가능한 영역에 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죠.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농고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썼듯이 말입니다. 반면 궤델은 증명 가능한 영역 밖의 세계가 오히려 더 넓은 진리의 세계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증명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수학체계의 완전성 때문이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한 반면에 궤델은 증명 가능한 영역이 수학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는 어떤 체계든 참으로 여겨지지만 증명은 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수학적 형식체계의 완전성은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앨런 튜링은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청강생이기도 했던 튜링은 수강을 중단하게 되죠. 튜링 기계라는 가상의 절차,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고안한 튜링은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응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합니다. 튜링의 정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작업 수행을 언젠가는 완료하고 종료됩니다. 정지됩니다. 일찍 정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작업을 완료하고 정지됩니다. 반면에 어떤 프로그램은 정지하지 않고 무한 로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미리 간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론상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정지 문제인데요. 튜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만능간별사 프로그램 S라고 하죠. 만능간별사 프로그램 S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모순된다는 것을 밝히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능간별사 S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만능간별사 S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만능간별사 S 아래에 그 코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출력값을 반대로 바꾸는 짧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만능간별사 S랑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겠죠.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묘한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묘한 X 프로그램의 소스를 만능간별사 S에게 주면 이 만능간별사가 이 기묘한 X의 결과값이 어떨지를 얘가 판별을 해줘야 되겠죠. 기묘한 X를 만능간별사 S에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될까요? 만능간별사 S는 결과를 미리 모두 다 아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종료가 되든 혹은 무한노딩이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옳게 판별해야겠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작업을 완료하고 정지된다, 종료된다는 판단을 할 경우 그때는 만능간별사 S가 그 종료값을 출력하겠죠. 결과적으로는 만능간별사 S의 판단과는 반대인 무한노딩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무한노딩 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때 만능간별사 S가 무한노딩 된다는 값을 출력하는데요. 그 아래에 반대값을 출력하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되어서 작업은 완료되고 정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값을 넣든 틀린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만능간별사 S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앨런 튀링의 정지 문제입니다. 유능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만능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던 논리세계는 항상 모순과 역설, 그로 인한 불완전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학과 인간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궤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이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크거나 인간의 마음이 기계보다 넓다.